찾기 경기 치킨타는 연습경력도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얘는 좀 타고났어 겁이 없어 칫기타의 첫인상은 저 첫 월말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냥 5년 6년 연습한 친구들보다도 얘는 바로 합류를 시켜야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된 막내의 현재 모습이 된거죠 운동 Krank 시간 안녕하세요 칫기타에요 제 방이에요 오호 타라 이거는 아현 언니랑 찍었어요. 아현이 룸메이트. 그리고 이건 인형이에요. 아! 이거는 할머니셨어요. 생일.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엄마 같아요. 그리고 엄마 이거는 너무 너무 커요. 아현이 룸. 이거 왜 이렇게. 모형이 룸.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오케이. 렸메이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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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응 You give me all of you Cause I give you all of me 잘했어 왜? 왜 crying?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출근했습니다 네 말해봐 출근? 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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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습할 거예요 빠이빠이 오늘 연습 여기까지 이거 모자 겉모자? 이거 엄마 대구에서 샀어요 큼... 마이 페릿... via punch 한명 들었어요? 네. 끝! 맛있어요. 안녕! 짱 curve 미raum 미니 짱 curve 음... 쟤이 만 띵 헬로 오 목뿐 하하 헬로 오 목뿐 오 gern 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Lisa는 잘생긴, 잘생긴, 잘생긴 그래서 이 stage 너무 잘생긴 너무 잘생긴 너무 잘생긴 너무 잘생긴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쯧 Kitty. 오 마이 갸... 아아아... 너eng? Fernissa 리를 자기야. 그리고 그들은 잘 하고실때 positive이네요. 그들은 인식을 뜻하고 싶습니다. 비리사, 라서 다리에 벗마의 색을 사랑해요 귀엽다 우리 꽃도 홀령 아니요 아, 땡큐 노란색 좋아하죠 맞아, 노란색 좋아해 흐흐흐흐 가만요 댄스 영상 했어요 댄스 영상? 댄스 영상? 오 마이 갓 하아악 하아악 오케이 오 잠시만요 한 번씩 물어봅시다 네 그니까 오케이, 가봅시다 그니까 너무 빛이 입은 수술 입은 수술 내가 처음 입은 수술 그니까 켄니는 그의 오랫동안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의 오랫동안을 못 봤을 때 아짜가 이런 거 같은데 아 아 ㅇㅇㅇ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로 오늘이피 띠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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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띠엠 아이돌 그리고 띠엠 띠엠 제작자로서 봤을 때 스키타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는 분명해요 먼 훗날에는 라리사의 선배만큼이나 큰 인기를 끌고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태국이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정구로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될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새약 명령 태국 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